원래 안좋다 내가 다짓게 사주놔 거구나 여기 오른쪽만 주시면 안 돼? 거다로 내려오면 내가 거다로 오케이 거다로 오케이 거다로 더 붙여 더 붙여 더 붙여 이쪽에 안걸려 안걸려 꺾지 말고 꺾지 말고 다시 똑바로 똑바로 괜찮아 반대로 그렇지 오케이 저기 왼쪽 조금 더 오케이 좋아 어 괜찮아 이제 좀 돌려 그렇지 잠깐만 오케이 수고했다 맹글러로 바꿔야 되겠다 타요 그냥 걸어봐 타 타 왜 그냥 걸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잡지가 저기서 위에 공주에 떴으는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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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